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이인규씨의 회고록 내용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저께 유시민이 직접 나서가지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유시민이 반박을 한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팩트로는 전혀 반박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인규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인규씨 회고록에서 폭로한 내용의 골자는 노무현 쪽에서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하고 그동안 좌파진영에서는 노무현 쪽에서 시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논두렁 시계네 밥두렁이네 이런 난리를 치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사건을 조작을 했다라고 난리를 쳤는데 시계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이며 또 노무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알려진 문재인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위기 상황이었을 때 제대로 변호하고 그의 구호 활동을 했는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어저께 유시민은 반박이랍시고 나서가지고 한 시간 내내 떠들어댄게 우선은 이인규씨의 회고록에 대해서 비평을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니라면서 형식은 회고록인데 정치 팜플렛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우선은 뭐 이것만 보더라도 빤스런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 외에도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529쪽에서 70쪽을 제외하면 전체가 노무현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책의 골자는 이인규 변호사가 자기가 노무현 변호사를 안 죽였다. 자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게 누구인가 물으면 한결해와 경향을 비롯한 진보 언론들하고 문재인 변호사가 죽게 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인규 변호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런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좌표를 찍어서 마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수사하면 안 되는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것처럼 몰아붙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뭔가 사건을 조작을 한다라든가 증거로 조작을 해서 노무현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집요하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인규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공격을 당하고 음해를 당했는데 진실을 밝혀가지고 누가 진짜로 노무현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번에 나섰는데 민주당 진영에서 그리고 유시민이 제대로 팩트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했던 얘기가 사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다툴 가치조차 없다. 이딴 얘기하지 말고 유시민은 사실만 이야기하라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더 글놀이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물타기를 시도했는데 유시민은 이인규 변호사의 이번 회고록이 더 글놀이에 박연진하고 비슷하다면서 극중에서 박연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가 맞을만해서 맞은 거다.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개랑 친하게 지낸 애들이 등을 돌리고 개를 도와줘야 할 엄마가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개가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이 이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유시민 씨는 더 글놀이를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연진이 문동훈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했을 때 뭔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때리거나 괴롭힌 것이 아니죠. 그냥 지들 기분대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검사로서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그 측근들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또 수사를 하다 보니까 혐의 내용이 사실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가지고 기소를 한 것인데 자기 기분대로 학폭을 저질렀던 박연진의 케이스하고 검사가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이인규 변호사의 케이스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은 유시민 씨의 굉장히 어설픈 괴변이라고 생각이 되며 얼마나 물타게 할 말이 없으면 저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끌고 놀아가지고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유시민은 여러가지 뻘소리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스스로 반박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유시민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노무현 재단의 반응은 이인규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40만불 뇌물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인규 당신이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을 했으니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인데 유시민은 전혀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재미있는 것은 유시민이라든가 민주당 진영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이인규 변호사가 반응을 하는 것인데 이인규 변호사는 이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신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책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유시민을 비롯해서 민주당 진영을 향해 정치검사니 뭐니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법조계 의견을 보더라도 민주당이라든가 노무현의 유족이라든가 뭐 이쪽에서 이인규 변호사를 공격하고 싶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인규 변호사를 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일에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이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책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사자명예훼손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모르게 충분히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노무현 재단 쪽에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실제로 이번에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굉장히 구차한 핑계를 댔는데 노무현 재단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안 자체가 중대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대응하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툴 만한 가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사건을 줘야 한다면서 고소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진짜로 기가 막힌 입장이죠 지금 뭐 이인규 변호사 회고록 내용에 따르면은 이게 진짜로 사실이라면은 그동안 본인들이 주장을 했었던 노무현의 신화가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인데 이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사안인지 오히려 유시민에게 되묻고 싶으면 또 유시민은 마지막으로 형사 고소하게 되면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다가 사건을 줘야 한다면서 고소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까지도 검찰 탓을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진짜로 치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유시민의 괴변과 노무현 문재인 측의 비정상적인 대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잘못된 사실이라든가 미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